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저아 오늘 덮인 성경에 덮인 성경에 덮인 성경 맞은 인생인데 정수장 정수장 빠져서 몰래 본인한 달보다도 놀래봐 부러워봐라 잘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서 감옥에 떠날 때는 거기서 누락하는 고래의 인생 아멘 한치 앞서 모르는 게 인생이라나 볼때도 빈손, 저때도 빈손, 아, 더 전쟁이네 검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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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소다 검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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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소다 떠날 때는 그 손으로 가는 중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